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사에 소요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9일 저녁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포스코 케이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지역사회 상생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다비치와 성시경, 부활, 잔나비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지역민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가운데 낮 동안은 초여름 더위 보였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이 27도까지 올랐고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조금 더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요즘 잦은 소나기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순천과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10mm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3도에 그치겠고요. 순천, 광양, 고흥은 25도 전망됩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아침 8시 42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